박도원입니다. 변호사 시험 행정법 선택형 대비하는 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는요. 3단계로 일단 나눠지는데 먼저 정지문으로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지문이 머리에 남으면 안 된다고 했죠. 정지문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핵지총에서 OX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틀리게 만드는지 보는 겁니다. 이게 1단계, 이게 2단계, 그리고 3단계는요. 핵지총 교재 보면 제일 뒤에 쟁점 이름, 쟁점 이름 키워드가 있습니다. 쟁점 이름 키워드를 보고 반드시 공부를 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30분에서 1시간이면 전체 스킵이 가능해져요. 시험 막판에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30분 만에 끝낼 수 있게 되면요. 기출문제 풀어보는 것과 또는 핵지총 이후에 나왔던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풀어보는 120제가 있을 건데 이건 나중에 추가하면 돼요. 일단 정지문하고 핵지총만 제대로 봐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선택형 정지문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핵지총은 총동류에서 OX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헷갈리는 것들은 여기다 다시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리마인드를 합니다. 키워드 쟁점 명을 가지고 최종 복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내용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2022년 변호사 시험 중요짐은 10개만 뽑아서 지금처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봅니다. 공원에 10년 유상사용 허가 신청을 했더니 1년 임시 사용 허가 신청한 거 이건 사실상 거부처분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키워드 위주로 읽어보면 돼요. 10년에 유상사용 허가 신청했는데 1년 임시 사용 허가 처분을 했다면 이건 사실상 안 해주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질문입니다. 다음 재량감경 참작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재량권 불행사로서 일탈남용이 되는 거죠. 고려를 하고 전혀 감경하지 않았다는 것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하자 승계 인정 범위에서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하자 승계가 긍정되는 거죠. 내용 가볍게 보십니다. 다음 이행기관이 도구야에서 이행한 경우에 건축법상 이행강점을 부과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행을 했다면 이행을 했다면 더 이상 이행강점은 부과는 안 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다르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은요. 이건 알아두세요. 이건 올해 2022년에 2일의 시험으로서 경찰 간부 시험 행정법 객관시기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점은요. 이런 경우에도 의무행기관을 경과해서 이행했다면 이행강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점은 과징금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제재적 성격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법상으로는 이행을 하면 더 이상 이행강점은 부과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다음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부상청구권을 확인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용재결은 원처분이거든요. 수용재결처분에서 보상금이 결정돼야 보상금이 구체화됩니다. 우리가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손실부상청구소송은 공당사, 당사자소송이죠. 당사자소송은 구체적 공권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수용재결에서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이 결정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손실부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사자소송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죠. 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부상청구권을 손실부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재소기간 도과 후에 다시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가 별대의 항구소송의 대상이냐 다시 신청했다면 그래서 다시 거부했다면 새로운 거부처분을 본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다시 신청했을 때 법에 규정이 없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면 우리 판례는 이때 이의신청은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기각결정을 했다면 이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겠다는 거죠. 따라서 별도의 항구소송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 불행위한 가중적 제재처분이 있으면 소액이 인정된다는 것은 워낙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장례 가중적 제재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 위험으로써 이런 위험을 제거할 소액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위법판단의 기준신은 처분이지만 위법판단의 자료는 사변종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다. 이것도 아주 많이 출제된 내용이에요. 불가쟁력이 발생한 도로조명허가도 주민소송은 가능합니다. 주민소송은 왜요? 민중소송으로써 객관소송이죠. 우리가 불가쟁력은 행정쟁성으로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민소송은 허용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핵심제문 총정률은요.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거부간의로 부작용으로 봐야 된다? 틀렸죠. 거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거부예요. 10년 유상허가 신청을 했더니 1년 임시허가 한 것은 사실상 거부로 봐야 된다? 부작용은 전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건데 반응을 보였잖아요. 다음. 창작사회가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재량권 불행사회태로 재량일탈남용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틀렸네요. 재량일탈남용이 되는 거죠. 다음. 동일한 법적 효과를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하자 승계가 인정되니까 다툴 수 있다. 취소를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의무인 기관을 두고 해서 의무를 이행한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한 것이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유법하다고 했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단 이행을 하면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토지보산법 시행으로 영업손실부호성이 발생했음에도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해가 안 되면 예를 읽어보는 거예요. 재수기관 도가에서 불가적인 발생했다면 그 처분 자체는 다툴 수 없지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했다면 새로운 거부처분이 돼서 항고성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틀렸네요. 여기는. 자, 제재적 처분. 가중적 제재 위험일 때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이게 소익이죠. 소익 있다고 했습니다. 가중적 제재. 가중적 제재라는 단어가 나오면 돼요. 소익 있다. 처분의 유법 여부는 처분 당시에 사실상태, 법률상태 맞죠. 자료는 처분 당시에 알고 있던 자료만으로 아니라고 했어요. 3연조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입니다. 도로조명 허가에 대해서 제소기간에 도가했으면 주민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핵심 주문 청정리는 빠르게 한번 풀어보면서 틀리는 걸 체크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3단계. 3단계 보세요. 입법 예고는 공적결의 표명이 아니다. 공원 10년 유상 사용 허가 신청에 1년 임시 사용 허가하는 것은 부작이 아니라 사실상 거부다. 재난관계형 창적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재난권 불행사로서 일탈남입니다. 하자 승계,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하자 승계가 인정되고 따라서 다툴 수 있다. 이행기간이 도가됐더라도 이행하면 인간계형 부과할 수 없고 했다면 위법하다. 수용재결 신청 없이 당사자 성으로 보상금 청구할 수 없다. 재소기간 도가 후에 다시 신청해서 다시 거부가 나면 별도의 항구성의 대상이 된다. 불행한 가정적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소익이 있다. 위법판단의 기준 시는 처분시지만 자료는 사변종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다. 불가정률이 발생한 도로조명 허가여도 주민소송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된 것은 핵지총에서 해설을 읽어보는 겁니다. 체크된 건 핵지총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요. 나중에 천지문을 정말 30분만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먼저 틀린 지문이 머릿속에 남으면 안 되니까 정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핵지총을 풀어보는 거예요. 핵지총을 풀어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해설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정지문 맨 뒤에 있는 쟁점명 쟁점 이름에 제가 키워드를 잡아놨죠. 쟁점명 키워드를 보면서 빠르게 속도구로 복습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것만 되면요. 행정법 객관식은 별도로 공부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30분이면 전체 다 훑어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 뜻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